Do you think Korean is difficult? Korean is the easiest language to learn in the world. It's called language. Let's learn Korean together. Korean Click will help you. Korean Click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때성세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우리가 모음에 맞춰서 단어들을 만드는, 글자를 만드는 연습을 할 건데요. 여기 이제 오감, 여러분들 밑에 쪽에 보시면은, 여기 좀 눈에 익숙하신가요? 네, 그쵸. 우리가 아와 어를 가지고 단어들을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는 모음 으, 그리고 우, 그리고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까지 우리가 볼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계속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 으에다가 기억이 들어간 거. 니은, 디그, 리을부터 해서 희은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넣어보면서 단어들을 읽는 연습을 해보셔야지 이 글자들을 여러분들이 발음도 하고, 그리고 직접 써보기도 하고 해서 익숙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속성으로 한글을 배우는 거, 여러분들 한번 진행해 볼까요? 이번에 으이죠. 으, 그냥 읽으면 모음 으, 으고요. 네, 이거를 기역부터 희의까지 넣었을 때, 그, 르, 드, 르, 무, 부, 스. 자, 좀 구분이 되시네요. 뒤쪽이 갈수록 약간 헷갈리죠? 그, 느, 드까지 근, 르, 여기도 괜찮아요. 그런데 무, 부, 무, 부, 스. 스는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귀에 익힐 거예요. 그런데 무, 부, 무, 부. 약간씩 다른데, 좀 빨리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주의깊게 들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무, 부, 미음, 비읍, 에다가 으, 붙여서 무, 부,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우, 지, 츠, 크, 트, 프, 흐, 푸, 후. 푸, 후. 푸, 후. 푸, 후. 푸, 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으, 지, 츠, 크, 트, 푸, 흐 되시나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 느, 드, 르, 무, 브, 스, 으, 지, 츠, 크, 트, 푸, 흐 되실까요? 이렇게 을을 가지고 우리가 글자를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는 모음, 뭐죠? 저게? 그쵸, 으, 이제 의였고 좀 전엔 지금은 우, 우, 이 발음을 동그라게 입모양을 해서 우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음, 우, 우에다가 기역부터 희까지 대입했을 때는요. 구, 누, 두, 르, 무, 부, 수, 우, 주, 츠, 크, 투, 푸, 후. 이렇게 의와 우를 했을 때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투, 트, 투. 자, 앞에 의였을 땐 트였고요. 지금은 투, 이거는 투, 여기는 후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따라서 연습해 보세요. 구, 누, 두, 르, 무, 부, 수, 우, 주, 츠, 쿠, 투, 푸, 후.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나요? 이번에는 우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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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니다. 이, 이에 대해서 우리가 기역부터 희까지 글자를 넣었을 때 자, 어떻게 되느냐? 읽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기, 니, 니, 디, 리, 미, 비, 시, 이, 지, 치, 히, 티, 피, 히. 따라해보셨나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계속 연습해 보셔야 돼요. 기, 니, 디, 리, 미, 비, 시, 이, 지, 치, 키, 티, 피, 히. 자, 이 뒤쪽에 갔을 때 많이들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연습해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만드는 거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연습 꼭 해보시길 응원 드릴게요. 여러분들 연습했던 걸 가지고 이번엔 게임을 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잘 따라와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했던 거, 우리 반복하는 거 아시죠? 여기 보면 글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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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도 들으시고 글자도 익히면서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보시면서 티, 말로서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티, 히, 자, 히. 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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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 지,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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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띠. 그 다음에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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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그 다음에 1은 맨 뒤쪽이 있었고요 2번엔 피 2번엔 이 이 미 미 미 미 치 치 치 치 지 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자를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말로 따라하면서 같이 연결하는 거 연습해봤습니다 이번에 피읍 리을 리은 이렇게 으 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푸 푸 푸 푸는 어디 있을까요? 푸 르 르 르 르 르 르 느 느 크 크 크 크 크 크 끝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드 드 드 드 브 부 부 부 스 스 스 스 스 트 트 트 트에요 트 트 트 크 그 크 끔 끔 교 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자를 보고 듣고 연결하는 거, 이 부분 꼭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예요. 우, 누, 니은하고 맞춰서 누, 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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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부예요. 비읍에 구, 부, 그 다음에,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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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주, 주, 주예요. 주, 주. 그 다음에, 수, 수, 수입니다. 수. 그 다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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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예요. 후, 후, 자, 여기 후, 그 다음에, 추, 추, 추죠. 추. 추,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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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입니다. 푸, 푸, 그 다음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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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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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두, 후, 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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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운 거, 우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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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자, 이 세 가지 모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역, 니은, 디글, 니을 해서 히은까지 우리가 글자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연습 계속 하셔야지 반복해서 우리가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욱더 다음 시간에 또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